안녕하세요 계속해서 SIFC 고체 산화물량 재료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음극 재료입니다 에노드 음극은 에노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료 수소가 들어오는 쪽입니다 요구사항 해 가지고 왼쪽이 음극이고요 아까 그 전해질은 8YS 세트가 있었죠 전해질은 재료가 아까 뭐가 유명하냐면 8 여기 제일 유명하다 S 세트 이렇게 좋았습니다 지르코노메 8% 이트리엄을 쓸건가 자 그럼 음극 재료는 뭐냐 음극 보시면 음극은요 음극은 여기 있습니다 8YS 세트 플러스 니켈입니다 50대 50 정도 쓸거였습니다 니켈을 쓸거 났습니다 그래서 니켈이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음극이니까 뭡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곳이죠 전자가 빠져야 되니까 전기 전도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good transport from manifold to electrolyte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엘렉트로 입구까지는 다공질이 되어야 되죠 가스가 쫙 스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총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총매는 없지만 온도가 어떤 온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이 자체를 그 총매 반응이나 부릅니다 백금을 쓰지는 않습니다 총매 반응이라 해 가지고 흡착 분리 그 다음에 전기 화학 반응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흡착 분리 전기 화학 반응 그러니까 H2가 H2가 들어와 가지고요 음극 전해질이 있으면 음극 속에 H2가 들어오죠 H2가 들어오면 분자 잖아요 흡착 되죠 autosuption 분자되고 그 다음에 dissociation 분리되죠 H2가 H2로 딱 분리되죠 분리 그 다음에 엘렉트로케미칼 리액션 전자가 빠지죠 전자가 빠져나오니까 전기 화학 반응이죠 일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 INTERACTION WITH ELECTROLITE AND INTERCONNECTED INTERCONNECTED 하면 연결구라고 이쪽에 뭡니까 전류를 전자를 빼내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빼내는 곳 전자를 빼서 부과를 걸어야 되니까 이걸 빼내는 장치를 연결구라고 접속구로 하려는데 접속구하고 전해질하고 양쪽에 전해질이 있고 이쪽에 접속구가 있잖아요 서로 개면방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고온이다 보니까 이게 막 원자들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BILITE IN REDUCING 환원 반응 산화는 산소가 붙는 거 환원은 산소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NIO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질소가 안지케리 산소를 만나면 이거 산화죠 NIO 산소가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원이죠 산화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거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열평창에 대해서 주로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전해질하고 얘하고 열평창이 비슷해야지 이건 막 늘어나고 이건 안 늘어나면 이게 깨지겠죠 접촉 부위가 그래서 적정한 열평창 그 다음에 리덱스 아까 나왔지만 산화하는 옥시데이전 리덱 류싱이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됐고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음극에는요 전해질 재료를 반 썼고 그 다음에 금속을 넣었습니다 얘는 얘는 금속도 금속인 금속이지만 세라믹 종으로 세라믹 겔이라서 조금 더 얘보다는 열평창이 좀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극에다가 이제 50% 니켈 50% 전해질 재료 50% 섞어 놓은 겁니다 섞어서 이렇게 딱 나타낸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50%를 섞었느냐 하면 분석을 해봤더니요 50% 제일 좋더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니켈 양을 이제 쭉 나타냈는데 보시면 파란색이 뭐냐면 열평창 계속 알파 열평창 계속 니켈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니켈 많이 늘어나면 금속이니까 잘 늘어나죠 그러나 이건 세라믹 종이니까 얘는 금속이더라도 세라믹 겔이니까 좀 적게 늘어납니다 니켈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면 안좋잖아요 오른쪽에 파란거 이거 시큰만은 뭐냐면 전기 전도도입니다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 전자가 막 잘 빠져 나가야 되니까 전기 전도가 좋아야 되죠 봤더니 전기 전도도가 니켈이 금속이 없으면요 금속이 없으면 이거 기억나시지만 8Y세트는 전기 전도도가 없고 2혼만 전도도 전기 전도도만 쇼트하니까 전기는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게 제로인데 니켈을 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속이 들어가니까 자꾸 전기 전도도 넘어가죠 근데 50% 넘어가면 똑같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제일 좋은게 뭐냐 그러면 전기 전도도 중요한데 거기 다 올라왔으니까 50%인데 일평천 개수도 중간점이니까 아 그럼 이렇게 좋다 그래서 50%를 적겠다 그래서 50% 니켈 50% 8Y세트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건 Y세트고 니켈이다 그럼 중간을 섞어놨더니 제일 적정하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드에 트리플파스트 바운더리스 해가지고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급 전해질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가스가 들어오죠 H2 가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서 부터 흡착돼 가지고 이제 어떤 충매 반응에서 잘라지죠 잘라져 가지고 뭡니까 전자는 빠지고 이제 이온만 남죠 이온만 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물이 생기죠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기체 액체 그 다음에 이온 뭐 세 가지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건 전해질이고요 이쪽이 파란게 이제 니켈이니까 니켈이니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전해질은 100% 8Y세트 응급은 두 개를 섞어 놓고 50도 50 그래서 이온도 잘 통과하고 전자 잘 통과하고 이렇게 만든 게 응급 재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래 쓰다 보면 니켈이요 본말이 아주 미세한 게 좋은데요 표면이 면적이 작아야지 반응이 면적이 좋은데 오래 쓰면요 이게 응집 돼 가지고 반응율이 떨어진다 다이아메터가 굵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000도씩 쓰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내용을 코아스닝 조대에 대한 문제점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응급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